그룹명 트와이스 특이사항 데뷔 후 박명수 라디오쇼 첫 출연 흥 많고 끼많은 다연 그리고 거짓말 못하는 비주얼 막내 찌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과학자를 가지고 삼영씨를 한번 해볼게요 두 분하고 그럼 먼저 찌위부터 갈게요 과학자 자기네 노래 홍보해주는거에요 내가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과학자로 삼영씨를 가는거에요 네 찌위 준비됐죠? 자 과 과학자가 되고싶으면 학 학교에서 자 자지마 오 잘왔다 재밌다 예 뚱뚱하네 천재네 어? 천재야 어 어떻게 그런걸 해? 아 쬐이가 너무 잘해서 아니 쬐이 왜그래요 갑자기 어? 학교다는데 공부 잘했지? 단면수 선배님의 힘을 얻고 다연 양 과 과자 좋아하세요? 아 좋아 이런거 그리고 좋아 벌써 관심이 가잖아 아 과자 좋아하잖아 과자 좋잖아 학 학교 다닐때 어 자 자주 먹었어요 자 자 자ו zo자 아 예 조젖텐서 해주신거요? 아 알겠습니다 예 한번운 띄워 보세요 과 과 과 좀 썰어 어? 과 좀 썰으라고 뭐해 지금 학 학교 선생님 오신대 잖아 과의 좀 썰어 놔줘 자 잘게 썰어 사람이 몇명이야 이런것도 있어요 역시 이런 것도 있고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아우 창피해 아니에요 멋있었어요 찌개가 무시했어요 아니에요 멋있었어요 뭐 멋있어요 멋있기는 뭐 이런 것도 있고